삼성전자가 2년 연속 전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업체인 IC인사이츠는 2018년 반도체 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서 삼성전자의 올해 반도체 사업 매출이 832억 5천8백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26%나 급증한 수준입니다. 지난해 매출 40억 달러의 격차로 반도체 전통 강자인 인텔을 제치고 시장 1위에 701억 5천4백만 달러에 그쳐 삼성이 130억 달러 이상 앞설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SK하이닉스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를 제치고 글로벌 탑3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